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네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료사태. 이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한양대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병원이 여러분들 기업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과거에 병원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주식을 맡긴 그런 경우인데 특히 이제 한양학원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정권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이걸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됐네요. 한양학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태와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경영난이 심해지니까 한양정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구해야겠는데 한양정권을 팔아도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네요. 적자가 나면 이런 병원 가동률이 60%나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제 참 문제가 큽니다. 경기침체와 전공의 파업으로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정권 지분 매각을 공시학하고 나섰다. 재단이 보유한 한양정권 주식 215만 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매각해봐야 16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165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165억이 큰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자 규모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라는 거죠. 현재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그냥 적자를 메워가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한양정권을 매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16.29%에 4.99%로 떨어지게 되니까 지배주주나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매각 이유로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인과 산하기관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에로를 겪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무심한 사회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16년째 이런 묶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 통제를 오래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대부분 망합니다. 지금 한국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을 겁니다. 16년째 여러분들 가격을 다 통제해버린 겁니다. 아마 실제 수입이 대학 교수님의 행편이 없을 겁니다. 조교수 봉고비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 조교수는 대개 30대 초중반에서 대개 조교수일 건데. 의료원은 한양의료원은 기존 병원시설 노후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전공이 파업까지 겹쳐서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매각대금은 각급 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대학이 숨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많은 교육부 규제에다가 등록금 동결해가지고 16년째 완전히 목을 그냥 매놓은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는 겁니다. 아마 한국 대학들이 초토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딱 보고 제가 하단에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보니까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가 사학 경영에는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저렇게 팔 수 있는 정권사라도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재정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면 살아남을 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16년째 동결한 걸 아마 처음 아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대학병원들이 수지가 행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천억 매출을 하더라도 조금 이걸 남기는 아니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숫가 자체가 낮고 그러니까 대학 의대 교수님들의 처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을 못 남기는데 처우를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양대 병원이 여러분들 얼마 하는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월 한 470억 정도를 보니까 병상 가동률이 50%를 떨어지게 되면 월 여름 대부분 220, 230억 정도 적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2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1년이면 2,400억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한양증권을 팔아도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한양대 병원의 의료 수입을 경영 수지를 보게 되면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역시 의료 비용이 의료 수익을 앞질렸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나마 전기에는 2022년에는 21억 원의 의료 손실에 거쳤던 반면에 2023년에는 적자 폭이 거쳐서 125억 원의 의료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의 근간인 의료 서비스를 벌어들이는 금액이 지출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양의료원이 2022년도에 21억 원 적자 2023년도에 126억 원의 적자인 겁니다. 그게 이번에 적자가 천억 대가 넘어갈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직은 거비와 재료비가 정기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에 200억 정도 증가했고 의료 분쟁 비용은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체제 가지고 이런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무슨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하겠다 다 뭡니까 완전히 구라가 아니고 다 거짓말 꽝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확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지금 대학병원이 어떤지 한국 대학들 상황이 어떤지를 차분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양대 병원이 2023년도에 이번 사태 되기 전에 126억 적자를 낸 겁니다. 급여는 계속 올려가고 재료비는 올라가는데 숫가는 묶여있고 숫가 1.6% 올려준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고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학병원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가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해 와야 되는 지금 한국의 전기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묶다가 보면 나중에 터지거나 뭐가 되겠죠. 여기 이러면 한양대 문제뿐만 아니고 2023년도 종합병원 131국 가운데 79곳이 적자입니다. 돈 남긴 대로 조금 남겼습니다. 투자 자본 대비 거의 무시할 정도의 돈이 남았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 경영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131곳에서 여러분들 79곳 정도가 되면 한 6, 7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을 막지 않은 상태로 숙가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줄도 다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6천 병상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애들 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병상수가 훨씬 더 많더구먼요. 그런데 병상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숙가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이하급들이 또 다 망한다는 겁니다. 2024년 적자를 기록한 79곳 병원 가운데 65곳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적자폭이 더 늘었다는 거죠.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재정악화로 인해 병원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 병원들이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203병상 규모의 A병원은 2022년도에 289억 흑자 2023년에 138억 적자 대학병원 이하 중형병원 규모네요. 인천에 위치한 468병상 규모의 B종합병원도 2022년도에 100억가량 흑자 2020년에 127억 적자 아마 2022년도에 흑자는 정부 재정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대학병원들이 계속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원을 확대하네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원구 중단 등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2023년도에 크게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은 전부가 다 적자입니다. 서울의료원 553억 청주의료원 261억 전부 다 여러분들 예산을 지원해 가 여러분들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6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4.3개보다 2.9배 많다. 이렇게 병상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6,000병상을 늘린 겁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면서. 아마 분원 설립을 또 조작했겠죠. 조장 많이 짓도록 했겠죠.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4개 OECD는 3.5개 우리가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렇게 과잉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다 빌려 가지고 또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충남대가 여러분들 얼마 빌렸습니까 4,800억 정도 빌려 여러분들 세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세종시 충남의대 분원을 4,700억 정도 빌린 겁니다. 그럼 그 이자가 또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분원이 실수되면 2028년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되어서 수도권 인력 쏠림과 더불어서 1차 2차 병원 의료전달체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대형병원 쏠림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병원견을 우려했다. 누가 이런 6,000석을 좀 늘렸는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000석을 늘린 것이 결국은 전공의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입원 조치를 실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겠네요. 대학병원 분원만 9개 병원에서 11곳이 여러분들 분원을 만들었네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번 의료 사태와 별개로 대학병원 분원 심설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환자들의 대학병원들을 몰리고 기존에 있던 병원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의료수과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정책이 참 문제네. 6,000병상을 늘려놓으면 전공의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증 증가시켜 여러분 전공의들을 더 많이 공급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먹혀들었는 것 같네요. 다 참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병상수가 많네요.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충남대 병원이 4,700 빚을 지고 여러분들 최종분헌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